영수보살이 화엄경을 만들었죠? 영수보살이 화엄경을 만들었죠? 아니요. 택도 없는 소리요. 영수보살이 화엄경을 만들어요. 이 양반은 중론 쓰신 분이에요. 막 갖다 붙인 소리에요. 영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가져왔다. 다 이상한 헛소리죠. 영수보살이 화엄경을 쓸 깜냥이 안돼요. 영수보살은요. 잘해야 일지 될까말까대요. 쉽지 스토리를 어떻게 써요. 왜 영수를 제 이해부처라고 했을까요? 이해가 안되는 소리입니다. 저거는 저 문파가 흥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. 이 사람 문파가 흥했다는거지. 이 사람이 도인이라서 그런건 아니에요. 영수보살 책 보면 딱 영수만큼 됩니다. 영수보살을 버려야 부처가 보여요. 화엄경이 보여요. 영수보살이 반야경을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반야경을 마음대로 푼게 중론이어서 중간학파가 나와서 불법이 다 나갈이 되고 있어요. 중간학파 공부하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으로 더 멀어지는 겁니다. 입만 살아가지고 논리만 세가지고 남의 논리나 깨는 아주 저급한 불교가 돼요. 왜 학자들이 좋아해요. 중간학파. 공부 안하고 도 안 닦고 참나 안만나 하고 입으로 씹으리는 게 아주 좋거든요. 영수보살이 당시 인도가 논리가 센데요. 그 수많은 논리쟁이들하고 싸우려고 나온 논리인데 본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말 흠잡아서 무너뜨리는 데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. 포커스가 수준은 참 나도 모르는 수준으로 이런 얘기 해봤자 어차피 글로 배운 분들한테는 제 얘기가 다 사탄의 소리니까 아무튼 제 얘기 믿으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. 영수보살 소피스트죠. 영수보살은 아무튼 저런 방편을 쓰신 분이에요. 영수보살은 본인이 도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런 방편을 쓰신 거예요. 그 방편에 매여가지고 다 같이 다 같이 헤매니까 오늘 그 티벳 소남스님이 멋진 말씀하시더만요.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인데 스승 잘못 만나면 세세생생 고생이다.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. 티벳 불교 스님이 하신 얘기에요. 스승 잘못 만나면요. 도 얻었는데도요. 가스라이팅 당해요. 스승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요. 가스라이팅 제일 잘하는 게 사이비 교수죠. 잘못된 스승이죠.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도를 얻었는데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. 왜냐 자명한 걸 애매하게 만드는 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악의적인 악의를 품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자명한 걸 애매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.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will you want to goственно 좀 한 terrorists 쏟아요.